포장도로다, 야. 포장이다. 어? 포장도로야. 진짜야? 어우, 하아. 이거 50킬로네. 아니, 50킬로. 껌이지. 포장도로야. 벌써 30분 안에 간다. 어, 여긴가 보다. 어? 맞는 거 같다. 고충 건물이 굉장히 많다. 어, 맞는 거 같아. 그래, 맞다. 어우, 도시. 오, 고충 건물. 이건 아파트네, 진짜로. 이거 신발이 뭐야, 이거. 호텔도 있네. 잠깐만요. 아파트야. 아, 그냥 도시네, 진짜. 야, 우회전이나 좌회전이야? 우회전, 우회전. 야, 커피. 진짜 아이스 아메리카노라서 그래. 아, 일주일 만에.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우회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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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신기하네, 여기 또. 이내가. 크다. 큰 건물도 많네. 어, 여기 상당히 큰데? 어, 인가보다 이런가? 오, 형 거늘 좋은데 호텔을 왔어 저 꽃단장 좀 할게요, 형 어디 가시려고요? 네? 아, 도시잖아요 오, 도시야 어, 도시야 경빈이 너무 얼굴 밝아졌다 야, 이런 풍경을 볼지 상상도 못 했어 오케이, 가자 가자 호텔이 웬 말이냐 와... 뱀뱀어 뱀뱀어 우리 방이 어떻게 되는 건가? 야, 우리가 뭐 언제부터 스위치에 잤다고? 텐트에서 자다가 호텔 입은... 아, 스위치 지금... 일단 둘 둘 둘 해가지고 편을 먹고... 대댄찌 해서... 대댄찌? 어? 야, 대댄찌, 왜 그래 이거? 야, 대댄찌는 하지 말자 야, 대댄찌는 너무 복불복이야 야, 우리가 죄인이야? 예, 죄인입니다 야! 야, 아니야, 아니야 아니, 진심이야? 농담이 아니고? 아, 뭐 왜 그래 맨날... 나랑 같이 자겠다고 걸리면? 내 입장에서 생각 안 해줘? 아니, 나랑 자겠다고 걸리면? 워낙 피곤하니까 얘도 코골드라고 아, 그래, 볼 수 있는데 내가 너, 확실히... 내가 널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니다 아, 형 좋아하기도 하겠죠 좋아서 이러는 건 아니다 네, 완전적이자 전략적인 어떤 우리의... 아, 이리 와, 이리 와 야, 니들은 진짜... 오두막, 오두막 쪽으로 나눠 그냥 야, 대신에 이거를 뽑아, 뽑아 이걸 뽑아, 여기 섞어 야, 이걸 하고 자 안 내면 진, 고! 오케이, 됐어 우리가 먼저 뽑는 거야? 승부사죠? 자, 우리가 먼저 뽑아 아, 가운데 가겠습니다, 형님 얘도 모르니까 아무도 몰라 자, 됐어 자, 올라가 봐 됐어, 그럼 아, 이게 중간번호 같은데 야, 중간에 그럴 수도 있어 자, 일단 가봐 야, 우리 몇 호야? 8호 308호는 스위트 아닐 거야 2호가 스위트인가? 왠지 그럴 거 같아 너네는 307, 8호 이 앞이네 어, 307 가자 아, 엘리베이터 가까운 게 최고야 307은, 307은 100% 아니야 야, 7, 8은 아니야, 7, 8은 아니야 아, 야, 문과 문 사이가 넓어 어 야, 야, 우리 쪽이야, 우리 쪽이야 아, 쟤네네 요거네, 요거네 어, 문과 문 사이가 엄청난 거리가 끝방이야 야, 됐어, 됐어, 됐어 봐봐, 봐봐 아아 봐봐, 봐봐 아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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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야, 이거 뭐야, 이거 이거 뭐야, 이게 봐봐, 화장실, 화장실 화장실 한 번 봐봐 야, 이게 뭐니 욕조도 있어 야, 이거 뭐야 어? 아, 형 이 정도면은 야, 됐어, 됐어, 됐어 야, 이 정도면은 야, 됐어 아니, 그냥 엄청 큰데요, 방 자체가 야, 여기 와이파이도 있을 거 아니야 네 버텔이잖아 아, 방 자체가 크네 와, 대박이다, 야 어? 아, 저기 한 번 보고 오실까요? 어디? 스위트롤이 얼마나 다른지 푹 푸고자. 야, 오늘 밤 니네 방 당첨. 다 여기서 먹어. 좋다. 야, 방이 컨디션이 엄청 좋네. 어, 형. 와. 뭐하고자, 뭐해. 야, 이거 좀 더 있는 거네. 아휴. 좋다, 야. 가자, 우리. 되겠지. 어우, 충분해, 여우여우. 어우, 딱 깔끔해. 아휴, 저렇게 큰 마음 필요도 없어요. 좋아, 좋아, 좋아. 도시 너무 좋다. 좋아요, 좋아요. 이야, 충전기. 되나 안 되나? 아, 우리 키를 안 꼽았구나. 아, 좋구만. 아, 진짜 좋다. 야, 야, 물이 콸콸 나온다, 야. 형 왜 불을 안 켜고 못 들어가지? 불 뭐하러 켜네. 끌게요. 아.